현재 청간 지지 그리고 만세력 해석을 위한 채화용 이 모든 개념을 ppt 중심으로 해서 한 동영상 안에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12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강의를 필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간은 하늘에 있는 글자입니다. 동일한 이름으로는 십천간, 십간, 간지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이 청간을 보실 때는 맨 위에 있는 글자 4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연월일시 순서입니다. 차례대로 이름을 붙이자면 청간, 월간, 일간,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십천간을 보겠습니다. 진한색으로 표시한 것이 원래 청간의 이름이고요. 뒤에 얇은 글씨로 표시를 한 것이 오행입니다. 간목은 양간이고, 을목은 음간이며, 병화는 양간이고, 정화는 음간입니다. 무토는 양간이고, 기토는 음간이며, 경금은 양간이고, 신금은 음간입니다. 임수는 양간이고, 개수는 음간입니다. 이제 십이 지지를 들어가기 전에, 체와 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체를 양으로 표시하게 되면, 용은 음으로 표시하는 글자 구성이 있습니다. 십이 지지 모두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글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체와 용이 무엇이냐면, 체위는 몸체자를 쓰고요. 그릇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용은 사용하는 용도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마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동물이 자입니다. 왜냐하면 동지팥죽을 먹을 때, 동지부터 실제로 자월이 시작이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체중에서 용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것이 체위는 양인데 용이 음이 되냐 하면, 자월이 들어왔을 때 한 달은 30일입니다. 양간인 임수가 10일을 관장을 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개수가 20일을 관장합니다. 개수는 방금 보셨듯이 음간이지요. 임수가 양간이고 개수가 음간인데, 음간이 차지하는 30일 중 20일이 가장 많지요. 그래서 용은 음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는 음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만세력에서 자가 튀어나왔을 때 음인지 양인지를 보시고, 육친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축을 보겠습니다. 축은 소를 뜻하는 동물이고요. 축을 한 달로 대입을 해보시면, 개수 9일, 신금 3일, 기토 18일입니다. 채와 용이 같으며, 용을 음으로 표기합니다. 예,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자축은 겨울이고요. 수기운을 나타내고, 매우 춥습니다. 이제 입춘이 들어와서 인올이 들어옵니다. 채와 용이 같은 부분이고요. 이는 호랑이라는 동물이고, 한 달로 대입을 해보시면, 가장 많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간목 양간이 16일이나 관장을 합니다. 무, 병, 갑, 무토, 병화, 간목 이렇게 한 달입니다. 인올은 인목이라고 하는 호랑이 글자는 용이 양입니다.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이제 묘입니다. 묘는 토끼를 뜻하고요. 채와 용이 음입니다. 한 달로 대입했을 때, 가장 많은 20일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을목이고, 을목은 음간입니다. 이제 봄의 가장 끝끝자인 진을 보겠습니다. 진은 용을 뜻하는 용이라는 동물은 아시죠? 드래곤으로 표현을 하죠. 한 달로 대입을 했을 때, 을목 9일, 개수 3일, 무토 18일 그래서 용은 채와 용 중 용은 양입니다. 채와 용이 같은 글자니까 쉽습니다. 이 글자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4월인데요. 채와 용이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주십시오. 채는 음하로 표현을 하지만 사는 불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원래 채는 음하입니다. 하지만 용은 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로 대입을 해봤을 때, 무토 7일, 경금 7일, 병화 16일 모두 양간입니다. 교주에서 가장 많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병화이고, 16일이나 관장을 하지요. 사화는 양화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채는 음하이지만, 저희가 만세를 뽑기 위해서는 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하입니다. 오는 점심시간으로 저희가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점심 먹는 시간대가 태양이 가장 빛이 강할 때입니다. 하지만 음기가 시작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 달로 대입을 했을 때, 병화 10일, 기토 9일, 정화 11일인데, 가장 많은 것은 정화이고, 이 부분은 열기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열기입니다. 채와 용 중에서 채는 양이지만, 용은 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사화는 음하이지만, 양으로 표기를 한다고 했고요. 용이, 그리고 오하는 채는 양이지만, 용은 음으로 표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의 마지막 계절인 미입니다. 미는 양을 뜻하는 동물이고요. 양 아시죠? 염소와 양 할 때. 그리고 채는 음이지만, 용도 역시 음입니다. 채와 용이 같은 글자고요. 이거는 굉장히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서, 원숭이 글자인 신이 들어옵니다. 신, 유, 슬, 가을이고요. 채와 용이 같습니다. 신을 한 달로 대입했을 때, 무토 7일, 임수 7일, 경금 16일입니다. 경금 16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을 양으로 표기합니다. 채와 용이 같은 글자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유입니다. 유는 닭을 뜻하는 동물이지요. 채와 용이 역시 같습니다. 음입니다. 한 달로 대입을 해봤을 때, 경금은 10일이고, 경금은 양간이지만, 신금은 매우신이라는 한자를 써서, 20일이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용은 음입니다. 자, 이제 가을 글자에서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신, 유, 술의 술. 술은 멍멍이, 개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채와 용이 같습니다. 보통 보일러 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글자인데요. 한 달로 대입을 했을 때, 신금이 9일, 정화가 3일, 무토가 18일입니다. 앞에 9일과 3일을 뜻하는 글자는 음간이지만, 무토라고 하는 마지막 양간은 18일이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채도 용, 채도 용도 양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 글자는 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입니다. 돼지를 뜻하는 해가 왔고요. 해는 이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채와 용이 다릅니다. 해자축이 겨울이라고 그랬고요. 차갑고 추운 글자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채가 역시 음입니다. 이 글자는.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입니다. 용은 양으로 표시합니다. 이 글자는 양으로 기재를 합니다. 용이 양입니다. 한 달로 대입을 했을 때, 무토 7일, 간목 7일, 임수가 16일입니다. 무토는 양이고, 양간이고, 간목은 양간이고, 그리고 임수도 양간입니다. 모두 양간이지요. 용을 모두 그래서 양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2지지까지 모두 보았고요. 이 부분은 원령용사를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채와 용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만 육친을 볼 수가 있으세요. 본인의 일간,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일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 일간의 중심에서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봤을 때, 비경, 겁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글자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